널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아버린 너의 날에 멈춰서 있지만 그대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 Stay with you Video, okay? I like it 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전부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황홀했던 기억 속에 매울러 춤을 춰도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터질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 안아줘 저 달이 외로워 보여서 밤하늘에 환하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아침이 오는 걸 알면서도 별처럼 눈에 하늘에 머물고 싶었어 하루를 그 순간을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더 담아뒀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머물며 eft cowork에 오 seal 확신JI 오잇 달걀 아 음 되겠네 아 잘 아 보장 뭐 보장 보장 으야됨 에이집 으야됨 오케이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정말 빛빛이죠? 그에이 좋겠다. 아니 그거는 빛빛이에요. 최고야. zaczy요. 그거는 오잉에 세구. 이거 좋은데요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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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거 진짜? 네, 이거 첫 번째? 이가 있는 건가요?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이 분이 잘 왔어요 네네 누군데? 둘은? 좋은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이는 4.5kg 와! 그는 이는 1.5kg 파이팅 이는 2.5kg 이는 1.5kg 이는 1.5kg 이는 1.5kg 와! 2.5kg 내려갔다 쪼길래 그 위에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작은 것 같네요 안쪽으로 더 큰 것 같네요 더 큰 것 같네요 더 큰 것 같네요 더 큰 것 같네요 너무 작년에 너무 작년에 그 위에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먼저 집게 다음번에 웃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은 약간 전부였나 봐 이 단어라 이 단어라 이 단어라 이 단어라 정답 또 다른 단어라 이렇게 또 다른 단어라 이 단어라 있는 자 다음ape